회복 해주세요 등 왜? 등이 얼굴이 왜.. 머리가 왜 이렇게 커? 등이야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꼬리 왜 흔들어? 등이 머리가 왜 이렇게 커? 응? 어디 가? 보세요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인형이 어디 있어? 인형 가져와 인형 가져와 인형 가져와 인형 가져와 인형 어디 있어? 어? 어? 또 이거 엄청 못하던네 엄마말 또 못하더라? 인형 가져오라고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